아나블리 아나블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블리 김하나 입니다. 제가 오늘은 수다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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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를 털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수다 떠는 영상 가지고 왔는데 뭔가 그런 알맹이가 없는 영상 말고 꽉 찬 알찬 영상이 되고 싶어서 30분 30답 준비했어요 원더걸스 출신 핫벨트님이 잡지 인터뷰에서 30문 30 답한게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왔거든요 읽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첫번째 질문 이름 제 이름은 김하나 입니다 두번째 질문 좋아하는 음식 개절 제 팬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연어를 굉장히 좋아하죠 연어 초밥 연어 사시미 근데 저는 생연어만 좋아합니다 익힌 연어 안 좋아해요 그럼 세번째 좋아하는 계절 저는 제가 10월에 태어났잖아요 가을에 태어나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가을이 제일 좋아요 10월쯤의 가을 그래서 그 가을의 예쁜 하늘 보면서 자전거 타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5번 지금 주머니에 있는 것 제 옷에 주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주머니는 없고 가방에 있는거 나중에 가방에 있는거 한번 털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괜찮죠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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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게임이 있다면 제가 생긴건 이렇게 생겼어도 어 컴퓨터 게임 이런거 진짜 못하고 약간 게임을 잘 못해요 진짜로 그래서 PC방도 안가고 꼭 핸드폰으로 게임하는거 어 한 달 전까지 포켓몬고 했었고 그 전에 어 구매? 구매 정원 그 정원 구미는 게임하시나요 다들 그 게임 많이 했었는데 그 게임이 어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레벨이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게임에만 흥미를 못 느껴가지고 어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임은 루미큐브 조금 뜬금없나요? 저희집이 삼남매잖아요 삼남매라서 좋은점이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다는거 그래서 그래서 삼남매 다 모여있을때 루미큐브 자주 했어요 근데 저 루미큐브 진짜 잘해요 6번 주량 어 저는 주량은 사실 그 연말 콘서트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주량은 비밀입니다 왜냐면 저는 신비주의거든요 그냥 유니콘 8번 집에 혼자 있을때 집에 혼자 있을때 저는 거의 요즘에는 거의 편집했어요 맨날 맨날 편집하고 집에 분명히 혼자있어요 엄마아빠나 출근하고 동생들 학교가고 분명히 어 분명히 저 혼자있었는데 편집하고 딱 정신차려보면 동생이 와있어요 요즘엔 맨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안하는 경우에 뭔가를 안하는 경우에 집에 혼자있다면 어 TV봐요 제일 좋아하는거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집 자꾸 나 하나씩 빼먹는다 7번 7번 7반도 빼먹었어요 주량 다음에 연결되는 질문인데 7번 술 버릇 전술 버릇 집에 가요 집에 가 취하면 자요 졸려요 졸립니다 그리고 9번 자꾸 퐁탕 퐁탕 퐁탕으로 가는거 같은데 기분 다시 9번 거울 앞에 서면 저는 거울 앞에 서면 저도 그런거 같아요 살이 쪘나 내 턱이 안전히 잘있나 배는 안나왔나 옆구리가 들어갔나 나왔나 그런거 확인하는거 같아요 여사들도 똑같지 않나요 10번 지금 입고있는 옷차림 그냥 이렇게 흰티에 레이스 레이스롱치마 롱스커트 입고 있어요 11번 친구와의 약속 친구가 오지 않는다면 약속인데 연락도 없고 안온다면 저도 집에 가야되지 않을까요 12번 약속 시간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가 1시간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을거 같아요 대신 연락이 있는 경우에 있는 경우에 1시간 늦어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근데 연락이 없는데 1시간을 기다리는건 아닌거 같아요 연락이 없으면 집에 가야죠 안 30분 연락 없으면 집에 가야될거 같아요 지금 제일 보고싶은 사람은 제가 지금 다른곳에 있었다면 가족들이라고 했겠지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있기때문에 언니들 누구언니인지는 비비위에요 14번 요즘 가장 뿌듯했던 일 가장 뿌듯했던 일은 오늘 그냥 무대 서는 매일매일이 항상 뿌듯한거 같아요 아 기부끄러워 사람을 평가하는 3가지 기준 저는 남자 이상형 물어볼 때도 항상 얘기하지만 착한지 3가지 기준 착한지 악하지 않은지 선한지 나쁜마음을 안가지고 있는지 그런거 같아요 잠버릇 저 잠버릇은 방송에서도 얘기한적 있는데 인형을 꼭 안고 자요 안고 잘 인형이나 베개나 쿠션 등등등 무엇이든지 안고 잘게 없다면 잠이 안와요 잠을 못자요 17번 사랑이란 사랑이란 저는 아직 사랑을 잘 모르게 세상에 사랑이란 엄마 엄마 아빠의 사랑 18번 아침 기상시간 저 오늘은 오늘은 오늘 몇시 일어났지 알람 찾아볼게요 아 자꾸 깜빡깜빡해가지고 저 오늘 오전 8시 30분에 일어났어요 오전 8시 30분 내일은 조금 더 늦게 일어날 생각입니다 왜냐면 오후에 나가기 때문이죠 19번 성격을 한마디로 어 성격을 한마디로 제 성격 어떤가요 여러분 제 성격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 자주 쓰는 말 바보 멍청이 요즘 자주 쓰는 말 바보 멍청이 저 자꾸 깜빡깜빡해서 큰일났어요 21번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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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면은 주말에 만약에 주말에 제가 만약에 병일에 일어나면 아무도 없어서 한마디도 안하거든요 저는 혼자 있을때 혼잣말 같은거 잘 안해요 그냥 조용히 있는 편이에요 근데 주말에 일어났다 근데 엄마가 뭐 마사지 받으러 나갔다 거의 주말에는 그렇게 나가계시거든요 오전에 아빠가 뭐 일하러 갔다 일 보러 갔다 그러면 아침에 눈 두고 딱 일어나서 도영이를 만나고 안녕 이렇게 해요 22번 지금 200만원이 생긴다면 오 저는 일본여행 갈거에요 여행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23번 자신이 애교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오 저는 애교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애교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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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번 잠 안올때 잠 안올때 하는 행동 저는 ASMR 제가 좋아하는 ASMR 럭 럭 럭 유튜버 가 계신게 있는데 하플리 ASMR 럭 럭 데이나 ASMR 그리고 미니유 ASMR 정말 이렇게 세 분을 정말 자주 보고 들어요 네 25번 전생이 있다면 난 뭐였을까 오 전생에는 강아지였을 것 같아요 그냥 왠지 느낌이 그래요 그냥 왠지 느낌이 그래요 그냥 왠지 느낌이 그래요 어딘가에서 키워지고 있는 애완견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또 김하나로 태어나서 또 여러분을 만나고 또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27번 좋아하는 날씨 저는 선선한 가을 날씨 선선한 가을 날씨 선선한 가을 날씨 제일 좋아합니다 28번 가장 잘 만드는 음식 그거 김치볶음밥 너무 난이도 하인가요 저희 엄마랑 외할머니가 다 요리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뭔가 저도 요리를 잘할 것 같은 그런 근자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나면 요리학원 가서 자격증 딸 거예요 저희 엄마 자격증 다 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난 뭐하고 있을까 10년 후면 제가 32살이잖아요 그때쯤이면 결혼을 안했을라나 했을라나 결혼을 안했다면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고 저는 결혼이 하고 싶어요 하고 싶긴 해요 애기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희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30번 마지막 문제 이거 쓰고 해야 할 일 방송 마무리 지금 옆에 방송을 들어 놨어요 제가 이 소리는 마이크로 따로 녹음하는 거라 방송하시는 분들은 소리가 안 들리실 텐데 방송 보시는 분들은 소리가 안 들리실 텐데 방송을 마저 해야겠죠 지금 너무 방송을 껴놓기만 하고 소통도 안하고 지금 이거 ASMR 찍는 거 구경하라고 나 도와주고 조금 미안해서 방송으로 복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모두들 잘 자요 하나잇